떨어져서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목소리 다시 크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하자 될까요 대동대학교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사랑하는 그녀들 다음번에 진영 소개합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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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ł 와우 와우 오오오, 남은 정기 날 까봐줘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살 수 있어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